평택 명법사 청년회가 난치병 환우 등을 돕는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웃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명법사 회주 화정스님의 서원이 청년불자들의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966년 경기도 평택 명법사의 걸망을 푼 뒤 어느덧 흐른 56년 세월 화정스님의 원력 속에서 명법사는 명실공이 경기 남부권 어린이 청년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일은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직접 법석에 오르는 화정스님의 법문은 휴일 아침 단잠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생활 속 지혜로 다가갑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창조하는데 자기 성격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성격이 안 좋은 것을 고쳐가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실천한다고 아는 분들은 박수를 쳐야죠. 스님의 올고든 모습과 가르침은 신도들의 신행 모습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청년회 회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받은 급여 일부를 정기적으로 보시했고 이에 명법사는 조계종 승가교육기금을 비롯해 군법당 불사 등을 후원했습니다. 학생회 때부터 봉사와 보시를 생활화해온 청년회 회원들은 지난 주말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471만 6천 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명법사 청년회들은 봉사하고 또 보시하고 이러한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우리 용성조사의 그 뜻을 실천하는 아가야들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한 명법사 청년회 회원들의 보시행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측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답했습니다. 화정스님은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 독고노인을 대상으로 한 목욕봉사활동 등 유익중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불법 홍포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 화정스님과 청년불자들의 동행에서 불교 중웅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